야야야야야 마이크 제1,2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가 차가운 밴드라서 앵커 같은 안하는데 여러분들의 감성이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정말 잘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음 대전공연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북한스테딩이었습니다 저 터치! 스테이! 스테이! 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면은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시야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면은 반쯤 잔 술잔 위에 어린 눈 얼굴 다시 불러볼까요? 반대 마시자 마시자 한잔의 술 더 크게 마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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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잠시만요 마시자 타нить 그 느낌을 서로 닿으며 마주치는 술잔 위에 흐르는 눈 쌓여 흔들리는 불빛 위에 어린 모습 그리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술잔에 갔네 다시 한번 크게! 다시 한번! 다시 한번! 마시자 한잔의 추워 마시자 한잔의 술 마시자 마시자 한잔의 술 마시자 한잔의 술 마시자 한잔의 술 마시자 한잔의 추워 마시자 한잔의 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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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자 한잔의 마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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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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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